2015년에 있었던 목함지뢰 도발 사건 기억나시나요? 주적 북괴군이 DMZ에 목함지뢰를 설치해서 무력 도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DMZ를 순찰하던 육군 제1사단 수색대대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재원 하사가 목함지뢰를 밟아서 1차 폭발로 쓰러지고 김정원 하사가 이 하하사를 구조해서 부축하다가 다시 한번 목함지뢰가 폭발합니다. 그렇게 하재원 하사는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를 절단하게 되었고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우측 발목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재원 하사의 당시 나이는 21살이었습니다. 김정원 하사는 23살이었고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앳된 나이였죠. 평범한 대학생이었다면 한창 캠퍼스를 거닐며 청춘을 즐길 때입니다. 그야말로 꽃다운 청춘들이었단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절물을 받쳐 나라를 지키다가 적의 도발로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다시 한번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세정치 민주연합의 대표였던 문재인이 북괴에 의해 발목이 잘린 채 병원에 누워있는 김정원 하사의 문병을 가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다든지 그런 소망 없어요? 짜장면 드립! 당시 인터넷에서는 문재인 야당 대표의 이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짜장면 드립이라고 불렀습니다. 21살, 23살의 젊은 나이에 나라를 지키다가 다리를 잃어서 휠체어나 목발 없이는 평생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젊은이 앞에서 그 와중에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문병에 가서 하는 말이 짜장면 타령이라니요? 게다가 그 말을 한 장본인은 바로 평소 북한을 그렇게 비호하던 문재인이었습니다. 여론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4년 전 이 짜장면 발언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였습니다. 두 다리를 잃고도 꿋꿋하게 군 복무를 하다가 중사로 진급한 하재원 중사는 올해 초에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전역 직후에 국가유공자에 등록하는데요. 그런데 이 하재원 중사가 전상판정이 아니라 공상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의를 말하는 거고 공상은 교육이나 훈련, 공모 등에 의하여 입은 상의를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보상에게 차이가 있을 뿐더러 무엇보다 명예에 큰 차이가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과 직접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다는 의미의 이 전상은 상의 군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하재원 중사에게 전상이 아니라 공상판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북계의 도발로 인해 두 다리를 잃은 청년이자 군인이자 영웅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전 정권 영웅을 우리가 왜 챙겨줘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현재 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정진이고 상임위원회는 민변 출신 성춘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가유공자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정무적 판단, 즉 정치적 주관이 개입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정부 때 영웅인데 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챙겨야 하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야말로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하재현 중사는 남들이 연애하고 놀러다니는 21살 때 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청춘을 바치 국가를 지키다가 적군에 의해서 두 다리를 잃은 영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지키다가 21살에 건장한 청년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려 보훈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치질을 하느라 하재현 중사의 이 고결한 희생을 깎아내린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재현 중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다리를 잃고 남은 것은 전상군경이라는 명예뿐이었다. 국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를 두 번 죽이고 있는 거다. 북한과의 화해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훈처가 이런 결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국가를 위해 몸 바치고 대우를 받는 곳이 보훈처인데 정권에 따라가는 게 안타깝다. 하재현 중사는 국가가 자신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호소했습니다. 직접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상황이죠. 이런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그 집권 세력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 뭐든지 정치 이익적으로 판단하면서 이전 정권과 관련된 건 뭐든지 끌어내리고 해코지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숙청도 벌였죠. 그런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에게마저 영웅에게마저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겠답시고 이전 정권 영웅이랍시고 그렇게 하재현 중사를 능멸한 겁니다. 하재현 중사는 이미 나라를 지키다가 두 다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그의 명예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평소 북한을 그렇게 감싸다가 북한 때문에 다리를 잃은 희생장병 앞에서 짜장면 타령이나 하던 문재인의 그 염치없음은 어쩌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일들의 예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나라냐? 라고요. 제복을 입은 이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제복이란 국가, 사회, 공동체, 우리 모두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일상들은 이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이런 제복을 입은 사람들 특히 군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접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 존경, 존중은커녕 그야말로 호구치급하기 일수입니다. 전사자에 대한 보상규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된 해상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7억대의 배상금을 줬으면서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제2연평해전 여웅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은 1인당 3천만원대에서 5천만원대였습니다. 천안함도 2, 3억대 수준이었고 연평도도 2억대 수준이었죠. 분명 군인에 대한 대우와 보상문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권 때 일인지 지금 정치적 상황은 어떤지 이런 정무적 판단까지 개입시켜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하재현 중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두 다리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죠. 이를 통해 얻은 건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다가 다쳤다는 전상군경이라는 명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게 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능멸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식, 형제, 친구, 연인이었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재현 중사가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정치질하느라 그의 명예를 깎아내린 이들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재현 중사는 두 다리를 잃고도 꿋꿋하게 4년간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 조정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이자 꿈이라고요. 21살에 젊은 나이에 두 다리를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꿈을 꾸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던 게 바로 하재현 중사라는 영웅입니다. 그런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드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문재인 정부입니다. ... ... ... ... ... ... ...